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영어영역 김수철입니다. 오늘 캐스트 내용이요. 제목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 3등급 정도 되는 학생 타겟 시라즈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3등급이요. 2등급은 만들자. 제목을 좀 세게 붙였죠. 시간 부족부터 해결하자. 이 내용이 제가 1월달에 캐스트 하나를 올린 적이 있어요.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질의응답했던 것 중에 하나 시간이 부족해요. 그 캐스트 내용과 거의 내용이 같은데요. 단지 포커스를 딱 3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한테 남는 기간 동안에 6평 대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현장 강의에서 학생들하고 상담한 내용을 공유하자 나왔습니다. 가능하면 이 캐스트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꼭 6평 전 최소 일주일 전에는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뭔가 제가 실전으로 연습할 시간이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목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시간 배분. 먼저 풀 문제. 나중 풀 문제. 이렇게 부제를 제가 달았습니다. 누구나 아는 것처럼 영어는 절평이에요. 우리 100점 맞을 필요 없고요. 또 친구랑 경쟁해서 11% 안에 들어갈 필요 없죠. 2등급 보면. 영어는 대놓고 80점만 나오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하는 방식은 6평까지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등급 지금 나오는 학생이 6평의 2등급이 목표일 때를 말씀드리는 거지 9평과 수능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감은 갈수록 등급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저는 딱 포커스를 여기만 잡을게요. 지금 3등급이에요. 그 다음에 항상 시간이 부족해요. 그럼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목표 설정하고 어느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 영어 듣기 방송 시간 좀 한번 볼게요. 지금 쭉 보시면 알겠지만 영어 듣기 시간은 약 27분 정도 나오죠. 그러니까 넉넉잡고 27분이라고 할게요. 제가 이거부터 설명한 이유가 이건 1월 달에 캐스트한 내용과 겹치는 내용이긴 한데요. 듣기 자체가 27분이면 그럼 우리가 리딩으로 풀 문제가 당연히 43분 정도 나오겠죠. 그런데 마킹을 하는데 어떤 학생이 여러분들 혹시 마킹을 1분 안에 마킹해요? 1분 안에 마킹하면 속된 말로 후달거려서 못 찍습니다. 손 아마 흔들릴걸요? 넉넉잡고 2, 3분의 마킹 시간은 둬야 돼요. 그럼 이런 결론이 나오죠. 리딩 시간이 28문제를 풀 시간이 약 40분 정도밖에 안 남아요. 그럼 이 말을 한 이유는 우리 리딩 문제가 28문제입니다. 28문제를 우리 한 문제당 2분에 풀었다 싶게요. 그럼 얼마? 56분이 걸려요. 다시요. 28문제를 2분 안에 풀었으면 56분이 걸리거든. 우리는 남는 시간이 얼마라고? 약 40분 안에 풀어야 돼요.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딱 이 결과 나오죠. 그럼 이 8문제는? 속된 말로 찍어야 되는 문제가 생기죠. 지금 제가 이 말을 한 의도를 아실 거예요. 한 문제를 2분 안에 푸는 게 그렇게 느린 속도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자기가 3등급이라고 하면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주제, 제목, 요지, 주장 있죠. 이 문제에 고2 때까지만 쉽지 고3용, 여러분들 작년 유리나 구호를 풀어보시면 알아요. 주제, 제목, 요지, 주장 20, 21, 22, 23번이요. 이미 3등급이라면 지금 현재 1분 생초 안에 못 풉니다. 난이도가 고2 때랑 완전 다르기 때문에 문장의 길이도 16줄에서 보통 17줄까지 나오기 때문에요. 1분 생초 안에 풀기도 힘들어요. 그거 자체도 아마 2분이 걸 겁니다. 그러면 8문제를 그냥 찍어야 되는 물이 발생하거든요. 자, 우리 기사 한번 해볼게요. 이 8문제는 보나마나 난이도가 있는 문제는 거의 들어갔을 거예요. 빈칸, 순서, 삽입. 학생에 따라 앞에서부터 풀다 보면 뒤에 장문도 키웠겠죠. 자, 이걸 3점씩 계산하면 24점이 달라갑니다. 물론 선생님 저 8개 찍어서 운이 좋아서 8개를 찍으면 5지선다니까 1.5개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80을 그럼 넘길 수도 있고 안 넘길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생기는 거죠. 8문제를 통째로 찍어버리면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자, 이 유형별로 보기 전에 꼭 제가 현장 학생들한테 말하는 거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으니 빨리 연습하자. 뭐를? 리스닝 나온 동안에 저는 문제 푸는 걸 적극 찬성합니다. 그러니까 리스닝 나올 때 문제 푼다는 거 자체가 이게 잘못된 방식이 아니고요. 2등급 넘어가는 학생들 대부분은 듣기 할 때 미팅 문제를 풀어요. 자, 그러면 어떤 문제를 푸느냐.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대입 파악 문제 풀라고 얘기 안 하죠. 1월 달에 퀘스트 보신 분은 알 거예요. 요즘 대입 파악 문제 자체가 난이도가 높고요. 자기가 3등급이라면 대입 파악 문제 자체 해석 난이도가 어렵기 때문에 문제 쉽게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기가 만약에 제목이나 주제를 풀어요. 한 3분의 1 정도 읽었는데 해석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다시 듣기로 넘어가요. 듣기를 했다가 다시 그 문제를 돌아오면요. 어차피 3, 4줄 해석을 못했죠. 처음부터 다시 읽어야 되는 일과 똑같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그냥 시간을 낭비한 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 이제 현장 학생들 저랑 많이 해봤어요. 알죠? 현장 학생들은 꼭 이렇게 얘기해요. 듣기 할 때 우리가 7문제까지는 풀 수 있다. 그 연습 좀 하자. 이거 연습 생각보다 시간 안 걸립니다. 한 2, 3주 이내에도 가능하니까 꼭 제가 학생들에 취하는 번호는 일단 18번, 19번. 목적, 심경은 풀 수 있어요. 듣기 하는 동안에 많은 학생들이 풀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점프하세요. 요즘 주장, 요지, 주제, 제공 문제 난이도 있습니다. 대신에 보시면 알겠죠? 24, 25, 26, 27번입니다. 그래프와 일치, 불일치 최고의 장점은요. 예를 들면 일치, 불일치예요. 선지를 지워가면서 푸는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읽다가 읽음까지 표시해놓고요. 선지를 지울 만큼 지워놓은 다음에 듣기 할 때 다시 듣기로 돌아간 다음에 다시 돌아오면 의외 읽은 건 읽을 필요 없이 계속 지워가면서 읽으면 돼요. 그러면 두 문제, 네 문제, 그럼 여섯 문제 나왔죠. 제가 또 하나 추천하는 게 어법 문제입니다. 어법은 전 질문을 다 해석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A, B, C나 1, 2, 3, 4, 5번의 밑줄로 나올 텐데 문제와 되어 있는 부분만 읽으라는 거고요. 특히나 현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3등급이라면 이미 어법이 강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어법이 약한 거죠. 자기가 열심히 보나 그냥 느낌으로 가나 사실 정답률이 별로 안 바뀔 거예요. 그래 제가 보통 어법까지를 듣게 할 때 풀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일단 7문제를 뺐어요. 28문제 중에서 7문제 뺐으니 몇 문제? 21문제 남았죠. 21문제. 우리가 40분 정도가 리딩을 빼고요. 한 40분, 41분 정도가 리딩 시간이 나와요. 이제 계산을 해볼게요. 21문제를 2분 안에 푸다 쳐볼게요. 그럼 몇 분? 42분이 나오죠. 그래도 1, 2분이 초과는 되네요. 그래도, 다시. 21문제를 2분씩 풀어도 1, 2분은 초과해서 정말로 하나를 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현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3등급이에요. 그러면 빈칸이나 순서나 삽입 문제를 확률적으로 2분 안에 풀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현실적으로 말씀드려서 3등급인 학생이 주제 제목 요지 문제를 1분 3, 2초 안에 푸는 거 사실 어려워요. 이미 1분 3, 2초 안에 풀었으면 그 학생이 3등급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1 정도 될 겁니다. 빈칸 문제, 이론적으로는 1문제당 2, 2분 안에 풀면 되긴 하지만 실제로 3등급 학생 기준으로 빈칸이나 순서 삽입은 고난도 문제거든요. 유형 자체가. 이 유형의 문제를 2분 안에 풀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제시하고 싶은 방법은 이거예요. 자, 일단 듣기 할 때 웬만큼 문제를 빼놓으시고요.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죠. 이 케이스를 꼭 그래도 6평 일주일 전에는 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한 게 그래야 3회 이상 정도의 실전 모의고사 연습을 할 수 있거든요. 스스로에게. 먼저 풀 문제, 나중 풀 문제, 또 듣기 할 때 정말로 풀 문제를 연습할 시간이 나오기 때문에 꼭 3회 정도는 연습하시고 들어가면 큰 도움 되니까 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장, 요지, 주제, 제목은 그래도 2분 안에 풀도록 연습은 하셔야 돼요. 2분 안에 풀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어휘가 문제인데요. 자, 어휘 늘었습니다. 한 해도 안 빼고 지금 6년 동안 특히 작년 뭐 몇 년 계속 보시면 알아요. 6월, 9월 수능에서는요. 어휘 문제는 꼭 EBS 연계 문제였고요. 아마 안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어법, 어휘는 둘 다 EBS 연계 문제인데 어휘 문제 같은 경우에 어? 하필 내가 또 EBS를 공부를 했어요. 자, 6평 범인 아시죠? 수동습강, 영어 연역과 영어 독해 연습 딱 두 권입니다. 어? 하필 내가 공부한 지문이고 한 3, 4줄 읽었는데 스토리가 기억이 대충 날 듯해요. 그럼 푸셔야 되겠죠. 그럼 속도 있게 풀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럴 수 있습니다. 선생님, 저 EBS 공부 안 했거든요. 또는 아, 선생님, 저 EBS를 공부했는데 그냥 대충 공부해서 이거 읽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러면 이건 문제가 될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어휘는 그래도 한 3분의 1 정도 읽어보면 아, 자기가 공부했으면 느낌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해석이 자연스럽게 되는 느낌이 듭니다. 그럼 2분 안에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세모 치는 이유 아시죠? 아까 말한 것처럼 EBS를 공부 안 했거나 아니면 EBS를 공부했어도 전혀 기억이 안 하고 연계됐다는 느낌이 안 드는 학생 기준으로 어휘 문제 난이도가 있는 문제예요. 그럼 또 지칭 출원은 무조건 EBS 연계로만 나왔었고요. 이 문제도 EBS 연계된 걸로만 나온 거 말씀드릴게요. 28번, 29번 번호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칭 출원은 원래가 그렇게 고난도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2분 안에 풀 수 있어요. 자, 이 문제예요. 31에서 34 빈칸이 작년 수능에서만은 31번이 비연계였어요. 32번 연계 33, 34 비연계였는데 역대 7년 동안 작년 수능을 제외한 6월, 9월 수능은 31번, 32번 둘 다 EBS 연계 지문이었습니다. 두 문제가 그러니까 수능만 하나 빠진 거예요. 31, 32는 그래도 EBS 연계 였으니까 자, 이제 문제가 이겁니다. 이 문제대로 푸시는 건 맞는데 제가 학생들한테 이렇게 추천해요. 문제 풀 때 전략적으로 풀자. 어휘까지는 일단 푸세요. 지칭 출원까지는 푸세요. 그 다음에 저는 이 부분을 일단 점프하라고 말을 합니다. 4개를 다 찍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무관문은 푸셔야 돼요. 무관문은 EBS 연계 지문이었고요. 한 해도 안 빼고 그러니까 EBS 공부한 사람들은 도움되는 지문 맞아요. 게다가 무관문은요. 정답률이 그렇게 낮은 문제가 아니었어요. 여태까지. 이거 푸셔야 되는 문제 맞고요. 자, 순서 4위 이게 문제입니다. 일단은 점프할게요. 일단은 이거 버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걸 또 이 중에서 버릴 문제를 말씀드릴 겁니다. 요양문은 하시기 바랍니다. 요양문이 역대 정답률이 그렇게 높은 문제는 아니거든요. 주제, 제목 요지와 비슷해요. 문제가. 그래서 이거는 푸시고요. 이건 안에. 그 다음에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제 앞에서부터 푸다 보니까 장문독회를 버리는데 혹시 장문독회 정답률을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역대 6월, 9월 수능에 장문독회는요. 정답률이 낮지는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학생들이 틀렸으면 보통 시간이 부족해서 거의 대충 읽는 애라고 찍어서 틀린 거지 해석으로 접근하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었거든요. 특히나 41, 42번 중에 물론 42번은 인정합니다. 왜? 42번은 빈칸이니까 41번은 제목이고요. 요건 좀 인정은 합니다. 그러면 43, 44, 45번은 어떻게 푸시는지 알죠? 43번은 순서고요. 무조건 44번에 선지분적 읽어야 되죠. 왜냐면 44번이 뭐야? 불일치 문제예요. 다음 글을 읽고 일치하지 않는 걸 고르시오. 그러니까 문제를 풀기 전에 44번에 1, 2, 3, 4, 5번의 선지를 읽으면 그 중에 5가지가 5가지 중에 4가지가 사실인 얘기가 나온 거지. 그러니까 읽기도 전에 전체 스토리는 대충 뭔지는 알고 들어가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44번 선지를 먼저 읽는 거고요. 이거 푸실 문제 맞습니다. 이제 문제가 이렇게 됩니다. 제가 3등급 학생들한테 현실적으로 가장 정답률이 낮은 문제 빈칸 순서 삽입은 일단 점프하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건 오히려 푸셔야 돼요. 정답률이 그렇게 낮지 않아 왔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겨요. 선생님 그렇게 하더라도요. 장문독회의 45원도 빈칸이라고 한다면 빈칸이 5문제에 자 이거 4문제니까 그럼 9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9문제 찌노랑 똑같지 않습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이거 다 버리는 거 아니었어요. 어떻게 푸실 거냐면요. 정답률이 입증해주고요. 배점이 알려져요. 순서에서 36번은 무조건 푸셔야 돼요. 이건 2점짜리 문제고요. 자 순서하고 삽입은 힌트를 주거든요. 지시어 지시어 디스라던가 대시라던가 이런 거 연결어 대명사가 나오거든요. 요 문제는 36번은 나중에 꼭 푸시고요. 똑같아요. 삽입도요. 38번은 푸셔야 돼요. 또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6월 9월 수능은 한 해도 안 빼고 36번과 38번은 EBS 연계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풀만한 문제라는 얘기예요. EBS까지 공부한 고3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 그러면 실제로 요 문제는 푼다. 솔직히 좀 비교육적이긴 하지만 정시간 안 되면 버릴 문제 37번 39번입니다. 6점 날라갔습니다. 이 문제의 특징이 있어요. 37번과 39번이 사실 정답률이 괜히 낮은 게 아니고 해석 난이도 높아요. 그럼 두 개 그렇다고 빈칸을 다 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31번 32번은 아까도 말했지만 수능에서만은 31번이 비연계였지만 역대 시험은 31, 32가 다 EBS 연계였었거든요. 풀 가치도 있고요. 특히나 빈칸 중에 31번은 항상 짧은 단어 또는 짧은 9빈칸이에요. 그러니까 문장으로 나올 때보다 선지 1, 2, 3, 4, 5번이 문장으로 나올 때보다 단어 한두 개 나올 때가 해석이 평이하니까 그래서 31번 빈칸은 푸셔야 돼요. 32번도 푸셔야 돼요. 도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남지? 33, 34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제가 이것도 만약에 정 안되면 찍었다고 칠게요. 빈칸은 묻는다고 칠게요. 다섯 개 자, 그러면 이제 15점 날아갔죠. 이거 지금 3점짜리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도 몇 점 남았지? 5점이지. 더 이상 찍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3등급 학생이에요. 현실적으로 3등급 학생이면 자기가 푼 문제 중에도 틀릴 수가 있습니다. 3점짜리 하나 2점짜리 하나 그래서 딱 80을 만들게끔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요지를 일단 이거는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론적으로 알고 아하면 안 됩니다. 지금 현강 학생들은 아실 거라고 믿어요. 제가 수업시간에 지금 이 연습하고 있죠. 우리 현강 수업에서 야, 시간별로 문제별로 어느 문제는 꼭 풀어야 되고 어느 문제는 솔직히 안 되면 버리자. 이걸 지금 현재 현강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요. 학생들은 말하고 있는 중인데 제가 지금 말하는 요지 중에 하나는 잊지 마세요. 이거 수동 때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6월 5평에만 일어나시라는 얘기예요. 3등급인 학생 기준으로 6평 점수 나올 수 있으면 나오려면 왜냐하면 영어는 절대 등급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점 맞을 필요는 없죠. 그럼 자기가 정말로 2를 찍었다고 할게요. 그러면 9월 5평은 목표가 바뀌는 겁니다. 뭐가 바뀌어요? 찍어야 될 문제의 개수를 줄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해석 능력을 높여서 시간을 좀 더 빨리 있는 연습을 해서 아 나 9월 5평에는 그럼 찍는 문제를 3개 이하로 줄여야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3등급이 기존 3등급인 학생이 6월 5평에 갑자기 선생님 저는 2분 안에가 아니라 1분 3초 만에 모든 한 문제씩 다 풀게요. 필이 망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부족해서 실제로 그런 속도의 일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풀 문제 나중에 풀 문제를 정하셔야 되고요. 그러려면 아까 말씀했던 그 내용이 있죠. 이걸 꼭 일주일 전에는 봤으면 좋겠네요. 라고 제가 말한 게 최소한 3번 정도는 자기가 시간제구 문제풀기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날 예를 들면 6월 5평 일주일 전에 시험 봤다고 칠게요. 아 나 시간이 이렇게 많이 부족하구나. 시안에 몇 문제를 못 풀었구나. 라고 하시면 한 이틀 있다가 수정을 하셔야 돼요. 아 그럼 나 이 유형은 뒤로 미뤄야지. 아 난 반드시 37이나 39번은 좀 나중에 풀어야지. 이런 식으로. 그리고 6평보기 한 이틀 전쯤에 마지막 리허설 연습을 하셔야 돼요. 내가 꼭 먼저 풀어서 맞출 문제와 좀 뒤로 늦출 문제를. 그래서 전략적으로 6월 5평의 점수를 올릴 수 있을 만큼 올리시고 근데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요지가 단기적으로 그래 자기 실력에 있어서 풀 수 있을 만큼 좀 더 풀어 점수를 올리자의 개념이에요. 근데 이게 수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평상시에 어쨌든 해석 공부하셔야 되고요. 해석 열심히 잘하고 많이 공부한 학생일수록 시간 부족 줄어들어요. 단어 많이 외우시는 건 맞아요. 물론 수능까지. 단 우리 6월 5평 2, 3주 동안에는 이렇게 좀 정리 좀 준비 좀 하시면 도움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다음 케이스트 내용은 제가 아마 업법을 설명할 것 같아요. 업법 포인트 강의 할 테니까 그때 또 다시 한번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